헬로우 웰컴 투 EG4K 유튜브 채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EG4K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이화화국 교수입니다 지금 이 EG4K 채널에서는 한국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영문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연구해서 온라인 강의로 제작한 그런 유튜브 강의들이 이 채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2번째 강의를 지난번 마쳤죠 지난번에 음음부사를 했는데요 워시랄지 그 다음에 호이치랄지 하는 그 음음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음음부사 제 2탄 두번째 음음부사 입니다 그러면 음음부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음음부사는 어떤 음음문을 음음문을 만드는데 쓰이는 그런 대표적인 부사라고 그랬죠 이것을 육하원칙 육하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which 대신에 how가 들어가면은 W가 5개고 H가 하나로 해서 O, W, 1, H, H, O, W 이걸 갖다가 육하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육하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는 what 그 다음에 who which 이 세 가지 것을 배웠죠 what은 무엇이냐 지갑을 물어볼 때도 what으로 물어버렸죠 what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who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누구냐 who is that guy 저 친구 누구야 who is this girl 이 소녀는 누구야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거나 또는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거나 얘기하거나 그랬죠 this is Jane she is my sister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which는 두 개를 대개 두 개를 놓고 어떤 걸 더 좋아하는가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do you like better tea or coffee 차를 좋아하는가 커피를 좋아하는가 뭘 더 좋아하는가를 부를 때는 which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when where why 이 세 가지의 음부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when 은 언제죠 when 언제 when 언제 where where 어디에서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에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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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say that 너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why do you say that where are you from 넌 어디에서 왔어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은 언제야 이렇게 여러가지 시간과 where 하는 장소와 why는 이유를 묻는 그런 의문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음부사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우선은 음음부사를 음음문의 가장 앞에 놓는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I go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간다 나는 공원에 간다 그러면 너는 어디에 가느냐 I go to the park 이라는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너 어디 가니 이렇게 where 이렇게 가장 앞에 음 부사가 있구요 where do you go 어디 가니 그러면 yes 나 no로 대답을 안 한다고 그랬죠 I go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가 I go to the school 나는 학교에 가 그러죠 I go to the market 나는 시장에 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음음부사는 이번 시간에 배울 음 부사는 when when은 시간이죠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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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here는 장소죠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 그 다음에 why why는 이유입니다 이유 왜 그러면 그 이유를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할 때는 because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대개 답변합니다 why로 질문을 하면 그냥 그냥 답변하는 게 아니라 because those 왜냐하면 하고 자기가 설명하는 것을 답변한다 그 다음에 음 부사가 쓰이는 장은 yes 나 no로 yes 나 no로 답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할지 are you a girl 이런 비동사 그 다음에 do you like apple 그 다음에 일반 동사죠 like는 일반 동사 그 다음에 can you come to me 이렇게 조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이런 것들은 전부다 yes i can no i can't yes i am i am not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yes no로 답변하지만 이렇게 음음부사로 시작하는 그런 음음문은 yes나 no로 답변하지 못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음음부사를 추가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when, where, why 입니다 when 은 뭐죠 언제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뭐한 시간이 언제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중에 오전 10시인지 오후 3시인지 이렇게 하루 중에 몇 시인지 그 시간을 얘기를 묻거나 그 다음에 날짜 며칠인지 며칠인지 5월 5일인지 어제인지 내일인지 그 다음에 모레인지 이렇게 시간을 물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나 날짜를 물을 때 when 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n is Halloween 할로윈 할로윈, 할로윈이 언제야 할로윈,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할로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할로윈 많이 하죠 호박으로 이렇게 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해서 미국 영향을 봐서 우리나라에서도 할로윈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할로윈이 언제야 그러면 할로윈 언제야 10월 31일이죠 October 31st 10월 31일이 할로윈입니다 그 다음에 when do you have breakfast when, when, 언제, do you have breakfast do you have breakfast는 아침을 먹느냐 그 말이죠 아침을 먹느냐 너는 아침을 언제 먹느냐 이것도 이제 이건 뭐예요 이건 하루 중에 시간이겠죠 아침 먹는 시간 할로윈이 언제냐는 날짜를 묻는 거고요 날짜가 언제, 할로윈이, 시간은 아니죠 몇 시가 할로윈이고 몇 시가 할로윈이 아니구나 아니죠 그러니까 할로윈은 날짜를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는 것은 그 시간을 묻는 아침을 먹는 때는 시간을 묻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I have my breakfast at 7, 7시에 먹어 at 9, 게으름뱅이는 9시에 먹어 어? 그렇죠? 그 다음에 where, where는 어디에 어디에서 장소나 위치, 장소 또는 위치를 물을 때 excuse me, 이거 관광할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 is the world cup station? 월드컵 경기장이 어디가 있죠? 그러든지 where is the train? where is the train station? 기차역이 어디가 있죠? where is the city hall? 시청이 어디가 있죠? where is 광화문? 광화문이 어디가 있죠? 이렇게 where is 하고 어디가 있는지 위치를, 방향이나 위치를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 did you buy this doll? 어디에서, where did you buy this doll? 이 인형을 어디에서 샀느냐 또 인형을 그 산 위치를, 위치를 묻는 겁니다 또는 장소를 묻는 겁니다 where did you buy this doll? 이 인형을 어디에 샀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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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는 원인이나 이유를 물을 때 대답은 주로 뭐라고 한다? because 하고 답을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고 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why do you like Jenny? 너는 why do you like Jenny? 너는 왜 Jenny를 좋아해? 예를 들어서 마크가 마크가 제니를 마크 마크 likes Jenny 마크 likes Jenny 마크가 제니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볼 수 있죠 why do you like Jenny? 너 왜 제니를 좋아해? 내가 보기에는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 왜 제니를 좋아해? 이런 질문을 오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because she is kind because she is kind 왜냐하면 제니가 kind 친절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제니가 여기는 이제 사면증단수니까 she로 받았죠 because she is kind 자,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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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언제, 언제 하는 것이죠? 언제는 뭐고? 시간이나 날짜를 묻는다고 그랬죠? 날짜를. 그런데 시간을 물을 때는 그냥 when 대신에 what time을 쓸 수도 있다. 바꿔 쓸 수도 있다. when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 언제 가니? 이건 뭐예요? 학교 언제 가니는 하루 중에서 몇 시에 학교 가니? 하는 얘기죠. when do you go to school? 그러면은 이것은 뭐나 똑같은 얘기냐면 what time, when 대신에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그러니까 when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what time으로 바뀌었죠? 앞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should가 뭘로? ought to do나 그런 걸로 바뀌었죠? had better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can 같은 건 뭘로 바뀌었어요? be able to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이 음원 부산하면 몇 가지는 다른 형태로 바꾸었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y, why는 이유를 묻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유 말고 상대방한테 뭘 권할 때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때? 이렇게 하지 않을래? 하고 물어볼 때 권유할 때 why를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why don't you 상대방한테 권하는 거니까 why don't you 하고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는 어쩌고저쩌고를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그럽니다. why don't you 블라블라블라 예를 들어서 why don't you come to my house 우리 집에 오는 게 어때? 우리 집에 네가 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상대방한테 권유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why don't you come to my house why don't you come to my house 여기에 구두점이 있어야죠. 하우스 끝에 문장 끝에는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빠졌습니다. 마침표가 여기에 있어야 되죠. why don't you come to my house 여기에 이제 뭐니까 질문이니까 마침표가 아니라 퀘스틴마크가 있어야 되겠죠. 끝에 하우스 다음에 지금 음운부가 빠졌습니다. why don't you come to my house 왜 아 이건 음운부가 아니라 이제 권유할 때는 권유할 때는 그냥 이렇게 why don't you 다음에 블라블라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가 쓴 것을 연습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음운부사를 쓰시오 그랬죠. A, B 다이얼로그죠. A가 did you go to camping 지금 어디 캠핑을 갔죠. 캠핑은 과거에 did you go to camping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뭐라고 물어봐야 답이 지난 주말에 에가 되겠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시간이죠. 시간 시간을 물을 때는 뭘 쓸수라고 그러십니까 when이죠. when when did you go to camping 너 캠핑 언제 갔었니 when did you go to camping go camping 그러니까 last weekend 그러니까 이것은 응 부사는 when이 되겠죠. when 그 다음에 are you from 너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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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느냐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오는 건 뭡니까 장소죠. 장소 그러면 where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에서 왔어 그러니까 I am from school 나 학교에서 와 I am from the park 나 공원에서 와 이렇게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그 다음에 were you absent yesterday were you absent 너는 어제 결석했다 그 말이죠. 어제 결석했다 어제 결석했다 뭘 물어보는 겁니까 결석은 이유를 물어보겠죠. why were you absent yesterday 어제 왜결석했어 어제 왜결석했어 why were you absent yesterday 어제 왜결석했어 이렇게 why 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을 친 부분을 바르게 뭐가 틀렸다는 얘기죠. A가 when is the bus station 그러니까 B가 near the bank bank 은행 옆에 그러니까 은행 옆에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장소니까 when 시간이죠. 장소로 올라온 말로 where is the bus station 그러겠죠. where is the bus station 그러니까 near the bank near the bank 은행 옆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why is his birthday 왜 그의 생일이야 말이 안 되죠. why is his birthday it is January 1st 1월 1일이야 1월 1일이야 그건 뭐예요. 생일이 언젠간을 물어본 것이죠. 언젠간을 물어보려면 why 로 물어보지 말고 뭘로 when으로 물어봐야죠. when is his birthday 그 생일이 언제야 그러니까 it is January 1st 1월 1일이야 1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은 생일을 못 찾아먹죠. 왜냐하면 생일이 그 1월 1일 날 잔치하는데 어차피 뭐 두 번 잔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생일을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잔치하는데 케이크 하나만 더 놀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왜요 do you like Tom 어디에서 Tom을 좋아하느냐 답을 봅시다. because he is smart 왜냐하면 걔는 마주 영리하니까 영리하니까 because은 뭐였어요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물어볼 때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한다고 그랬죠. because he is smart 걔는 머리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걔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why Why do you like Tom Why do you like Tom 미국사람 같으면 Why Tom Why do you like Tom Because he is smart 그러니까 왜가 아니라 Why가 되겠죠. 다음에 다 물이 멀고 같이 뜻이 들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참고하여 영작으로 라고 그랬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언제지 크리스마스가 언제지 우리가 왜요. When is the When is the When is the 앞에서 했었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When is the 크리스마스 When is the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언제예요. November December 12월 25일이죠. December 25th December 25th Christmas is December 25th 됐죠. 너 어디 사니 너 어디 사니 Live죠. 어디 Where 어디는 Where죠.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스케이트 타러 가면 어떨까 스케이트 타러 가지 않을래 할 때는 뭘 권하는 게 권하는다고 그랬죠. 권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go skating 그렇죠. Why don't you go skating 스케이팅 하러 가면 어떨까 그 다음에 Take a break Take a break Take a break는 쉬는 것이죠. 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관장언어니까 Why don't you take a break Why don't you take a break 좀 쉬면 어때 좀 쉬면 어때 이런 것이고요. 답을 봐가면서 허가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Did you go camping Last weekend 그러니까 지난주에 갔다 그랬으니까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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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go camping Did you go camping 라고 물어봐야 되고요. Are you from 어디에서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그 다음에 Absent yesterday 어제 왜 결석했느냐 Why were you absent yesterday 가 되겠죠. 그 다음에 When is the birth station 말이 안 되죠. Near the bank 은행 옆에 하면 Where is the birth station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생일은 언제냐 할 때는 Why 왜 생일이 언제냐 이거 말이 안 되죠. 생일이 언제냐 하면 When When is his birthday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When is your birthday 그랬죠. When is your birthday Your birthday 네 생일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It's 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구요. 그 다음에 Why Why do you like Tom Because He is smart Because He is very smart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때는 Why를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언제지 이렇게 시간을 물어볼 때는 뭐예요. When is the Christmas When is the Christmas It's December the 25th 12월 25일이야 너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그런데 이렇게 의문부사로 의문부사로 물어보는 질문은 끝에 끝에 인터넷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나 일반동사는 끝에 올라가죠. Are you a boy 이렇게 Are you a boy 그 다음에 Do you like apple 하고 끝이 올라갔죠. Can I stay here 이렇게 조동사 일반동사 비동사로 묻는 질문들은 다 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의문부사로 묻는 질문은 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When is the Christmas 안 거예요. When is the Christmas 오히려 내려가죠. When is the Christmas 그 다음에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의문부사로 끝나는 그런 의문문은 끝을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내린다 내리거나 그냥 평평하게 오거나 그 다음에 스케이트하러 가면 어떨까 뭐라 그랬어요. 권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때는 Why don't you 그랬죠. Why don't you go skating Why don't you go skating 그 다음에 너 좀 쉬는 것이었대 Why don't you take a break 좀 쉬어라 너 공부 너무나 열심히 하고 또 운동 너무 많이 했잖아 이제 좀 쉬어라 할 때는 Why don't you take a break 하고 묻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의문부사 중에서 그 세 가지를 했죠. When Where Why 를 했습니다. When은 뭐구요. 시간이나 달자 Where 는 장소나 위치 Why 는 원인 한 가지 예의적인 이제 뭘 때 Why 는 권장할 때 그런데 의문부사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at time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란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시고 해답을 봐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자기가 잘 풀었으면은 그냥 다음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구요. 이걸 하다 뭐가 잘 맥했으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보고 이 문제를 풀고 끝내도 되구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끝낸 다음에 다음에 내일이랄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다시 이 강의를 다시 들어 보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개입니다. 그냥 이번 시간에 다 끝내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동영상을 다시 거꾸로 아니 뒤로 백 해가지고 밑에 화살표 있죠. 아래 화살표를 갖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 다시 또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고 싶은 것을 갖다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끝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충 끝내고 대충 끝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해서 또 끝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편리할 대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음부사 중에서 나머지 그 세 개 When, Why, Where When, Why, Where 이 세 가지의 음음부사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입니다. 제 학습 사이트에 가면은 여러 가지 학습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 다음에 검색을 때는 EG4K를 검색거나 이화국 교수를 갖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건 뭐 쉽고 좀 재미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장을 해주면은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뭐 검색어까지 주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학습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학습 사이트를 갖다가 이 주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 주소 내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거기 들어가면은 영업 공부할 거 굉장히 많으니까 네가 골라서 공부를 해. 영업은 아닙니다. 한국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을 인성을 기르기 위한 공부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교육도 있고요. 환경 교육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명상을 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내용의 그런 공부를 무료로 무료로 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도 이런 유용한 공부를 하겠죠. 요즘 이제 지금 2021년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이렇게 좀 쉽게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가장 팬데믹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